안녕하세요. 제슴팜 장성숙입니다. 지금 다음주 하요일에 쓸 발화작업을 시작했어요. 버전은 두가지. 하나는 직접 발화판 위에 놓는거. 얘는 요 빨간거는 어디서 많이 본거죠? 양파자루에요. 양파자루. 네, 빠지지 말라고.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그냥 해봤어요. 왜냐면 얘가 틈이 1mm라서 빠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줬구요. 하나는 요렇게 코팅된걸 세척하고 나서 발화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8시간짜리 수업이라 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기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은걸 이렇게 학생들한테 중간중간 보여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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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